MBC의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립유치원비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MBC 경남에서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도교육청의 특정감사 때 비리가 적발돼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동네 유치원들을 찾았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는 건데 비리와 처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세입금 횡령에 세출 예산 부당 사용, 인건비 부당 지출까지 비리의 종합판이었지만 교육청의 처분은 책임자 징계와 보조금 회수가 전부였습니다. 사법 당국 고발은커녕 보조금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도 없었습니다. 회계 업무 처리가 서툴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리자들에 대한 회계 마인드를 조금 심어주고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면 엄정하게 처벌하자. 대신 교육청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등학교는 에듀파이미라는 국가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입의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재무 회계 규칙도 없다 보니 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와 적발 대신 계도와 교육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사실상 상시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도내 사립유치원 270여 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254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